2018년 7월 국산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1만 7220대다. 7월의 성적이 가장 부진했던 차종은 각각 4대에 그친 올란도와 아베오로 공동 1위를 차지해 쇠보레의 체면을 구겼다. 222대의 이코녹스 중 206대는 개인소비자, 16대는 법인 및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코녹스의 신차 등록 대수는 단종을 앞둔 캡티바와 단 35대 차이에 불과해 신차로서 굴욕을 당했다. 8월에는 판매가 종료된 올란도가 하위 TOP20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기 때문에 빈자리가 생기면 I30, 벨로스토, 카렌스, 코란도, 트리이스모 등의 비인기 차종들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코녹스도 강력한 후보 중 하나다. 자료 출처 카이지유테이터 연구소